안녕하십니까. 꿀거라 고마워 고인계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거라 고마워 채널을 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세종시 장군면 하복리에 있지한 조용하고 아늑한 2층 전원주택입니다. 하루종일 해가 잘 들고요. 세종시까지 수용차로 5분 거리, 공주 KTX까지 15분, 오성 KTX까지 20분, 서세종아시까지도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리고 대전시청까지는 수용차로 30분 플러스만 와서 걸리는 장환교통망의 전원주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하루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대지는 200평, 건축면적은 82평, 연면적이 60평인데요. 다락방이 다용도방으로 22평으로 좀 잘 젖고요. 2층은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2개고요. 1층이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입니다. 대신 1층은 테라스가 많이 되어있죠.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주변에는 이제 전원주택지로 이미 부지가 다 매매되어서요. 곧 전원주택이 이제 착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이미 다 나왔어요. 또 분양이 다 완료돼서 전원주택들이 다 주변에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제 건물 내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문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1층과 2층이 전부 테라스가 아주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폴딩 도어 방식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열었다 닫았다 자유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폴딩 도어 방식으로 잘 해서 필요에 따라서 열어서 또 공간을 활용하고 또 밖에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또 닫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만 해도 아주 깔끔하게 주방이 잘 되어 있죠. 전기오븐 인덕션 그리고 LG 대형제 냉장고가 또 있고요. 우아한 거실의 모습입니다. 최고급 내장제를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요. 바닥서부터 벽지 그리고 위에 있는 등까지 전부 해서 그야말로 최고급 내장제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주방에는 대형 LG 냉장고, 전기오븐 인덕션 등이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도 굉장히 크죠. 지금 75인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도 아주 우아하게 색상까지 신경을 아주 꼼꼼하게 잘 일으키게 하셨더라고요. 탑자도 아주 고급형으로 이렇게 했고요. 전체 거실도 또 방까지는요. 보면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어서 온냄풍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난방은 가스볼라로 되어 있는데요. 온냄풍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방마다 이렇게 문 앞에까지 해서 복도까지 따뜻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요. 건물 외벽도 최고급 세라믹 원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 예방도 되고요. 보온 또는 단열에 아주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방 내부에 통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전부 시스템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최고급 대리석 그리고 도로를 이렇게 활용하였는데요. 색깔도 아주 우아하게 좀 품격 있게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2층으로 되어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편백나무로 이렇게 시공을 하셨어요. 들어가니까 아주 나무 향기가 그걸 아주 진정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 2층 계단으로 오는 것은 좀 편백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 테레스가 참 좋더라고요. 앞이 탁 튼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창밖에 풍광은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좌측하고 위측 첨동에는 편백나무로 이렇게 시공을 깔끔하게 했고요. 2층 테레스 창문도 이렇게 폴딩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딩 도어 방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간을 자유롭게 또 말하자면 프레쉬한 에어를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어서 창밖에 그런 것을 그대로 풍광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공간을 유지하도록 한 폴딩 도어 방식입니다. 이거는 1층에 있는 방인데요. 방도 1층에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모든 방,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온풍, 냉풍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층에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편백나무를 위시라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특징이라는 게 2층의 다락방이 22평입니다. 굉장히 커요. 사실 다락방 하면 다용도로 쓰시는 방도 많은데요. 높이가 2m라서 서서 다녀도 될 정도로 널찍한 그런 공간이 2층에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천장이 2m 되니까 서서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공간이 22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둘, 그리고 각 주방과 거실 하나씩이고요. 1층에 화장실 하나, 2층에 화장실 두 개 이렇게 시공을 하셨습니다. 2층에 있는 화장실도 색깔, 색상까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최고급 대리석과 그런 자재를 활용하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우아하게 화장실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처럼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건축을 했던 본 건물의 설계 도문입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주 최고급 자재와 폴딩 도어 방식으로 건축 2층을 아주 알뜰하게 건축 시공을 하신 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부터 세종시까지는 5분, 공주 KTX 15분, 오성 KTX 20분, 세종화시까지도 5분, 그리고 대전시청까지는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환교통망에 있는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종시 장군명 하봉예의찬 조용하고 아늑한 2층 전원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대지가 200평이고요. 전체 면적은 이제 연면적이 60평, 건축 면적은 82평, 대지가 20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1층부터 주변하고 연출이 밖에 창밖에 풍광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만끽할 수 있도록 잘 시공을 하셨고요. 또 최고급 세라믹 원자재를 활용해서 화재가 아닌데도 도움이 되고 화재가 예방도 되고 또 보온, 단열, 단열, 또 보온 효과도 아주 크게 해서 그런 시공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역시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성